안녕? 잘 지냈어? 응? 이런 내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 있는 것 같네? 세상에나! 보고 오도록 해! 오늘도 2020년의 음세를 점쳐볼 거야 구슬아, 착하지? 오늘은 누구의 점을 쳐볼까? 흠, 어디 보자 2019년 데뷔 데뷔 5개월 만에 신인상 수상 그리고 루씨? 아! 누군지 알았어 있지의 예지 선배님이야 2000년 5월 26일생 A형의 쌍둥이 자리 A형의 쌍둥이 자리는 통솔력이 뛰어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려 하는 성격이야 특히 쌍둥이 자리는 다재다능하고 열정적이며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이제 2020년의 예지 선배님 운세를 볼까? 구슬아, 구슬아 올해 예지 선배님의 운세는 어떻게 되니? 미래를 알려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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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구슬이 알려준 미래를 너희에게도 알려줄게 예지 선배님에게 올 한 해는 기회가 많이 생길 거야 신중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어떤 방면으로도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해야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대가 되는 해인걸? 오늘 수정구슬로 본 운세는 이 정도야 어때? 다음엔 누구의 운세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지? 그럼 다음에도 또 만나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멘